행복하게 회사와 싸우느라 너무 빨리 나가고 싶어요 폴로버 이번 3주 활동이 되게 짧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빨리 나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 활동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싸우고 싶어요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그만 놔네 이제 하나 둘 셋 그만 놔네 이제 하나 둘 셋